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해설 담은 다육식물에 제가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오늘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일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제 제가 이쁜 아이를 좀 담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5만원 이상 선물 두가지 드려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이쁜 아이들 준비 많이 되어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선물 한번 보고 가실게요 5만원부터 무료배송이고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어버이날이고 우리 다육맘름들 이런거 이제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요 카네시언 하나 뽑으려도 안뽑어지네 요거 이제 꽃대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아 이쁘죠 이런거 하나 받으면 기분 좋죠 자 카네시언 하고 또 다육이 밥 다육이에 그냥 이제 올려주면 되요 그냥 매달씩 뿌려주는 영양제고요 아 이런거 써보셨을 거에요 이런거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립스틱부터 예 보실게요 립스틱이 요거 이제 만원에 나오세요 만원에 예 립스틱 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10 한 4cm 가까이 돼 가나 이게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립스틱 요거 만원 하고요 키우기도 좋고 자고 많이 다는 이제 이런 립스틱이죠 예 창 요거 소개해 드렸고요 음 아 이거는 뭐야 마리아금 마리아금 철화인데 이거는 16,000원에 예 사이즈도 좋은데 16,000원 지금 금이 이렇게 저렴해지네요 자 요거 12cm 분에 이렇게 돼 있는 심어져 있는 앤데요 16,000원에 예 나가고요 이거는 금 아닌 것도 16,000원인가 봐요 마리아금 자 요거에 2둘짜리도 있네요 2둘짜리도 있고 자 16,000원 너무 저렴하죠 아 슈퍼클런 15,000원입니다 슈퍼클런 15,000원 요거는 12cm 퍽 넘어요 많이 크게 넘치고요 15,000원입니다 슈퍼클런 아주 라인이 짙게 물들고 요거 끝도 아주 뾰족뾰족하고 예 날카롭네요 예 파스텔 예 왕이네 왕 아주 얼큰이 어우 이렇게 커요 파스텔 요거 지금 위에 다 분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주 사이즈가요 밑에 이거 목대도 아주 꿀벅지 이러이러 있는 앤데요 2만원이에요 파스텔 아직 물이 좀 덜 들었지만 꽃대 너무 예쁜데요 꽃피도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자 요 아이는 댄싱버드 예 만원합니다 만원짜리 사이즈는 한 10cm 될 것 같아요 예 2도짜리고요 자 사이즈는 한 10cm 될 것 같아요 미네르바 여기도 만원이네요 미네르바 미네르바 만원 미네르바 이거 미네르바 3도짜리 네 이제 러블리로즈가 옷 자라서 피면 다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도 오제트가 이쁘죠 자 3도짜리 미네르바 만원 하구요 예 아즐라타 만원짜리 군생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군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게 뭐있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뽑아보고 이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찍었고 하니까 뽑아서 보낼 때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에로상이 좀 있어요 엘샤입니다 엘샤 만원 자 4도짜리 엘샤 만원 4도짜리구요 그리고 요거는 철화 예 특시판 같은데 아 특시판 요거 특시판도 특시판 12,000원 그떄요 12,000원 특시판 요거 생긴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생글도 이렇게 있구요 아주 좋네요 요거 12cm 12cm 파다 조금 붐 파다 조금 적으니까요 그렇게 요 생울 앞에 두 개 세개있네요 아오 예뻐요 물도 지금 잘 들고 있고 자 특시판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오란씨라는 애인데, 애는 처음 찍어보네요. 13,000원이네요. 아주 군생을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자연 군생으로. 자고가 지금 다 엄청 많이 나와요. 빠글빠글. 다 그러네요. 엄청 나오고 있죠. 분위기는 12cm 분이고요. 자연 군생을 키우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거. 자, 13,000원입니다. 룬데리. 예, 룬데리 12,000원이고요. 룬데리 꽃은 참 다들 아시죠? 이쁜거. 요거 지금 많아요. 꽃들을 많이 올렸는데요. 요거는 지금 14cm 분이네요. 네, 14cm 분에 이렇게 좀 적을 듯한 것도 있고요. 요래요. 자, 룬데리 12,000원입니다. 아, 러블리로즈. 요거 만원짜리. 자, 합식해 놓은 건데요. 이거 설마 자연 군생은 아니겠죠? 러블리로즈는 이렇게 군생 이렇게 될 리가. 검으니까. 근데 이거 자구가 나오는지 뭐가 다 나오고요. 아주 잘 키웠네요. 자, 하나, 둘, 셋, 일곱아이. 아, 일곱아이 만원. 예, 보통 이런거 2,000원씩 하잖아요. 이거 진짜 저렴한 거예요. 자, 일곱개 만원이면 저렴한 거죠. 그리고 요거 좀 턴실해요. 이건 꽃대. 예, 꽃대를 올려가지고 안 끊어서 그러고. 아주 좋네요. 예, 만원에 일곱개.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마가렛검. 마가렛검인데요. 요거 15,000원 합니다. 마가렛검. 예, 물도 잘 들었어요. 좀 덜 들은 건 좀 포로포로 녹색이 나는데요. 요거는 좀 물들어가지고요. 자, 자구도 많이 달았네요. 자, 15,000원 합니다. 마가렛검. 여미울. 여미울. 예, 여미울이고요. 자구도 많이 달았고요. 예, 사이즈는 한 11CM 정도.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1CM. 여미울입니다. 여, 케라디언. 케라디언이요. 꽃이 참 예쁘게 풀네요. 예, 2도짜리 만원하고요. 케라디언 만원입니다. 만원. 다 2도로 딱 돼 있어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자, 예쁘죠? 이렇게 2도짜리 있고요. 아, 석연화검입니다. 석연화검 12,000원. 네, 석연화검 12,000원 하고요. 아주 풍성해요. 자, 석연화검 12,000원짜리. 머릿수도 많고 그러네요. 연지곤지 14,000원 합니다. 네, 연지곤지 14,000원짜리고요. 2도, 요것도 잘 키워난 거. 자기, 다용맘님. 어떤 분이 요거 정말 이쁘게 키운 거 제가 봤는데 부르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크더라고요. 이것도. 자, 2도짜리. 연지곤지 14,000원 하고요. 연지곤지입니다. 아, 아이스 핑키. 아이스 핑키 만원 하고요. 이렇게 4도로 되어 있습니다. 4도. 아, 좀 조용하네요. 이제 몸 못하도록 하는 사비. 자,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는 이제 끝이 길고 뾰족하고 좀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요. 근데 부드러워. 이거 만지면 다 부스러지. 잘 키워야 돼요. 그. 자, 실버스타. 이렇게 군생. 자연 군생인지는 저는 이제 장담을 못하는데요. 여하튼 이제 머리수가 이렇게 나온 거는 좀 더 물어요. 이거 실버스타. 자, 만원 하고요. 머리수가 4개에서 4개 정도? 예, 3개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자, 특이하죠. 이 끝이 아주 길어요. 화이트그린입니다. 화이트그린이 만원 하고요. 아주 저렴해졌죠. 화이트그린이가 요즘에. 자, 만원짜리. 화이트그린이. 만원 하고요. 티피입니다. 이거 티피. 티피도 만원. 티피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들고. 아주 예쁘던데요. 티피. 티피. 자, 자고가 이렇게 아직 자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만원짜리. 여기는 스왑의 오렌스고요. 14,000원 합니다. 스왑의 오렌스 14,000원. 하나, 둘, 셋, 넷. 엄마까지 다섯 대. 다섯 개네요. 머릿수가. 다섯 개 되고요. 아, 더 대. 이거는 더 많다. 아, 여섯, 일곱. 아홉 개짜리도 있네요. 머릿수가. 아홉 개짜리도 있고. 자, 틀려요. 다. 이거 물들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된 애인데. 자, 14,000원. 스왑의 오렌스입니다. 자, 방울 봉랑금. 5,000원짜리. 아주 저렴이 나왔네요. 5,000원짜리고요. 좀 작기는 하지만 이런거 뭐 금방 자라니까 이런거. 5,000원짜리. 야,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뭐 어마하게 비쌌잖아요. 자, 5,000원짜리. 아주 저렴이 나왔네요. 요거 사이즈는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이게 한 7cm, 8cm? 예,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아가보이데이스 몽블랑. 예, 14,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아, 몽블랑. 요것도 예쁜데요. 요거는 가격이 없네. 예쁘죠? 이런것도 하나 있고. 이거는. 자, 2만원짜리. 이래 좋은 거 있어요. 이거. 2만원짜리가. 정말 좋다. 2만원짜리는. 자, 박물 복랑금. 2만원짜리입니다. 레종.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달렸죠. 레종입니다. 예, 사이즈는 16, 7cm. 예, 16cm인가. 자, 2만원짜리고요. 레종입니다. 레종. 여기 피멍이 들었네요. 피멍. 예. 자, 라즈아가 금입니다. 6,000원 하고요. 6,000원. 라즈아가 금. 6,000원짜리. 3도. 얼굴 3도, 4도짜리도 있긴 한데요. 요런거는 머리수가, 머리가 작아요. 얼굴이 적어요. 얼굴이. 요런 아이들은 크잖아요. 외도로 입고 자고 하나씩 다른 것도 입고 그래요. 볼수록 예뻐요. 요거는 참. 자, 바나나 미인. 3,000원. 애플미인도 있고 바나나 미인. 애플미인 요거는 5,000원 합니다. 5,000원. 바나나 미인 3,000원 하고요. 자, 얼굴이 3개네. 3개짜리. 요거. 애플미인은 3개짜리. 3,000원짜리는 요거 바나나 미인이고요. 남 십자성 5,000원 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 예, 만원짜리네요. 만원합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 만원 하고요. 아, 색깔 좀 보소. 요거. 어, 이쁘죠? 예. 예쁩니다. 아, 살구미인금 5,000원 하고요. 살구미인금 5,000원 합니다. 요거는 화이트팡 철화되요. 35,000원 합니다. 예, 다 신품종이네요. 화이트팡 철화. 예, 35,000원. 사이즈 요거 14cm 정도 되는 분 같아요. 분에 심어져 있는 애고요. 아, 이거는 미니영자인가? 가격이 없는데. 물도 예쁘게 들었죠? 아주 풍성하고 예쁜데요. 이거는 엔더베리. 5,000원짜리. 엔더베리. 맞나? 엔더베리의 5,000원. 아, 좌우 나오는 곳에. 예, 아주 자그마한 해요, 이거. 한 7, 8cm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리얼레드입니다. 리얼레드 3도짜리 7,000원 하고요. 리얼레드 7,000원 합니다. 7,000원. 3도짜리고요. 아, 변기도 뜨고 아주 난리가 않네.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런연이인데, 카티금. 임연이라 했나요? 뭐 이거는. 예. 모르겠다. 카티금. 1,000원 하고요. 1,000원짜리. 아, 금조 하시는 분들. 자, 1,000원 합니다. 아, 핑크 에이스금. 네, 8,000원 하고요. 핑크 에이스금입니다. 이거 8,000원짜리고요. 네. 핑크 에이스금. 네. 거니 살짝살짝 다 입마다 덜었네요. 자, 8,000원짜리. 아, 넋기란. 넋기란. 넋기란 큰 사이즈 있네요. 14,000원 합니다. 14,000원. 이거 분은 한 15cm 정도 되는 분에 한가득 찼어요. 아, 꽃도 예쁘죠? 넋기란. 아, 풍성하네요. 좋네요. 자, 환엽스텔라. 네, 4만원 합니다. 4만원짜리. 환엽스텔라. 아, 이거 덜지도 못하겠다. 환엽스텔라. 어우, 멋있다. 그쵸? 자, 4만원 해요. 환엽스텔라 4만원 하고요. 아, 에두샤. 8,000원짜리 있습니다. 에두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에두샤. 8,000원짜리. 자, 8,000원짜리 에두샤고요. 미니노마. 아, 예. 38,000원. 네. 두둘레코 하고요. 머릿수가 엄청 많아요. 미니노마. 38,000원입니다. 네. 목대가 저쪽으로 있네요. 네. 네. 머릿수가 많죠. 네. 네. 러우차라고요. 18,000원 합니다. 러우차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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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수가 많고. 뭐 좀 첨 보는 애네 나도. 네. 사이즈도 한 15cm. 네. 분에다 심어져 있고요. 4만원짜리 그린플로라입니다. 4만원 하고요. 네.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 네. 만원. 자. 만원짜리고요. 이렇게 예뻐요. 아. 작게 생겼죠. 아주. 소인제검입니다. 소인제검 만원 하고요. 소인제검 만원짜리입니다. 자. 만원짜리 소인제검이고요. 아. 둥근잎 비치후리대입니다. 6,000원짜리. 둥근잎 비치후리대 6,000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 머릿수가 4개 정도 함께 있고. 자. 파스텔. 아. 파스텔로즈. 파스텔. 파피스로즈. 네. 아. 햇빛이 딱 비쳐가지고요. 제가 지금. 잘 안보여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파피스로즈는요. 아. 14,000원짜리고요. 좀 고급스럽죠. 네. 열은 애도 있고. 또. 스파이시. 14,000원. 네. 스파이시. 14,000원. 여기 특이하죠. 이거. 네. 두 아이가 옆으로 탁. 나아갖고 있고. 자구가. 자. 열은 애도 있고. 이거. 14,000원짜리.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머릿수가 여러개네요. 네. 군생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드 판타지. 이렇게 하고요. 만원합니다. 자. 만원짜리. 레드 판타지요. 아. 색깔 너무 좋죠. 레드 판타지요. 하고요. 자. 샤인 브라이트. 8,000원합니다. 8,000원짜리. 8,000원 하고요. 자. 백은 무. 백번국이네요. 백번국. 6,000원짜리고요. 백번국. 자. 두개 구매하시면. 이거 만원에. 두개도 드린다고 합니다. 백번국. 꽃이 잘 이쁘게 피잖아요. 지금 이거 꽃대. 지금 다. 꽃봉오리 다 맺혔어요. 끝에. 자. 네. 이제 이쁠일만 남았네요. 자. 괴마옥. 25,000원짜리. 괴마옥 있어요. 아. 그럼 내내는 괴마옥이 어디서 이렇게 탄실한게 나와요. 25,000원. 네. 자고도 아주 탄실하게 달렸고요. 여기서도 뭐 많이 나오네요. 중간에서도. 자. 이러네요. 25,000원. 작년에는 이 정도면 3만원 팍 넘었어요. 자. 25,000원짜리. 너무 좋습니다. 괴마옥. 자. 가르시아. 45,000원. 가르시아가 이거 꽤나 고가다육이잖아요. 예를 들어 3주짜리. 아. 멋있네요. 45,000원. 아. 이런거 부모님께 좀 선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트 딜라이터 12,000원 하고요. 하트 딜라이터 이거. 예. 위에 돌기가 아주. 선명하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생겨 3주네요. 예. 12,000원. 아. 저렴하게 나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이렇게 오시면은요 저쪽으로 저거 다 판매하는 건데요 예 다 달궈지고 이쁜 아이들 너무 많아요 주사 올리니까 좀 놀러 들어오세요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